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슬라이드라는 포스트 타입을 등록했고요 이번 시간은 프론트 페이지에 칼로우제 슬라이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딩을 하기 전에 메인 프론트 페이지 설정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딩 diy further.local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가 메인 프론트 페이지로 보이게 됩니다 완성된 페이지처럼 이렇게 메인 페이지는 블로그 페이지가 아닌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는 과거의 홈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가서요 설정의 읽기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표시에 정적인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 글 페이지는 블로그로 되어 있을 거고요 위에 홈페이지 이게 바로 메인 프론트 페이지가 되는데 바로 오른쪽 드롭박스에서 홈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상단 검은색 어드밀바에 홈 아이콘의 사이트 방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가 아니라 지난 강조에서 프론트페이지.php에 스태틱 파일을 붙여 넣은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물론 이미지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씩 코딩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완성시켜 나가보죠 네 지금 완성된 프론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 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 이미지는 포스트 타입에서 쓸 수 있는 특성 이미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드밴스트 커스텀 필드를 이용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슬라이드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텍스트 에디터로 가서 functions.php를 오픈합니다 베스트 메디컬 셋업 함수에서 이전에 정보트론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름에는 슬라이드 언더바 이미지라고 고칩니다 크기는 1800에 8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센터 센터라고 하죠 세이브 합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로 갑니다 커스텀 필드 메뉴를 클릭하고요 add new 클릭합니다 이름에는 프론트 카로우젤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add 필드를 클릭하고요 label에는 슬라이드 이미지 type은 이미지 크기는 조금 전에 설정했던 슬라이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location에는 포스트 타입 그리고 지난 강조에서 custom post type.php에서 만든 새로운 포스트 타입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네 공개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좌측에 슬라이드 메뉴를 눌러서 add new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있구요 또 그 밑에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필드가 생겼습니다 슬라이드를 3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코드 에디터로 가서요 front page.php를 오픈합니다 여기 카로우젤 슬라이즈 섹션에서 올 태그 아래에 php 탭킥 달러 마크 프론트 슬라이즈 equal new wp query 괄호 하시고 array 괄호 엔터 포스트 타입 큰 화살표 슬라이드 콤마 포스트 퍼 페이지 큰 화살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한 페이지에 무제한의 포스트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1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li 엘리먼트가 지금 총 3개가 있는데요 이 li는 인디케이터 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내믹하게 li 인디케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이 li 역시 while loop로 생성되도록 해줍니다 li 태그 바로 위에 while 작은 괄호 달러 마크 하시고 front 슬라이즈 화살표 have post 작은 괄호 중 괄호 닫히는 중 괄호는 지웁니다 달러 마크 프론트 슬라이즈 화살표 더 포스트 작은 괄호 세미콜론 그 다음 여기 두번째 li 태그와 세번째 li 태그는 주석 처리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php 닫히는 중 괄호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li 엘리먼트를 보시면 active 라는 클래스가 보입니다 이건 어떤 페이지가 로딩 되었을 때 칼로우제 슬라이드 컴포넌트가 이용되면 제일 먼저 첫번째 슬라이드가 보이고 따라서 첫번째 인디케이터가 활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while 구문 위에 달러 마크 i equal 0 이라고 정해줍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데이터 슬라이드 2의 0 이라는 부분에서 숫자 0 대신에 php echo 달러 마크 i 세미콜론 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클래스 부분은 모두 지우고 php echo 작은 괄호 달러 마크 i equal equal 0 이라면 작은 따옴표 클래스 이퀄 액티브 아니라면 그냥 작은 따옴표 이렇게만 해줍니다 자 세미콜론 그러니까 while 루프 구문에서 어떤 변수 i 를 잡고 그 변수에 0을 초기에 대입을 해주는데 자 그 변수 i가 li 태그에 데이터 슬라이드 2에 오면 변수 i는 0이 되고요 그 다음 변수 i가 0이라면 클래스 액티브가 echo 되는 거죠 다음 닫히는 중괄호 앞에서 변수 i 값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다음에는 이 변수 i 값이 1이 되어서 또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앞에 달러 마크 i++ 세미콜론 이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변수 i 를 이용한 루프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이제는 카로우젤 아이템을 코딩 할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카로우젤 아이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석 처리 해둡니다 카로우젤 이너 클래스 다음에 php 달러 마크 i equal 0 세미콜론 자 그리고 while 구문이 와야 되는데요 앞에 while 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카로우젤 아이템 닫히는 div 다음에 php 달러 마크 i++ 세미콜론 그리고 중괄호 다음에 wp 리셋 쿼리 세미콜론 해줍니다 네 이제 이 가운데 코드만 고치면 되겠네요 여기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보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액티브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php echo 작은 괄호 달러 마크 i equal equal 0이라면 작은 따옴표 액티브 아니라면 작은 따옴표만 해줍니다 자 여기 이 문법은 터널이 오퍼레이터인데요 변수 i가 0인지 체크해서 참일 때 물음표를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if와 같은 겁니다 자 그때라면 액티브를 echo 즉 출력하고 아니라면 이건 콜론으로 표시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라는 뜻이죠 작은 따옴표만 해줍니다 이 터널이 오퍼레이터는 if 구문의 단축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rc에는 슬라이드 이미지가 오는데요 커스텀 필드로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미지 src와 아래 이미지 src에 php echo get field 작은 괄호 슬라이드 이미지 대괄호 url 자 그리고 alt에는요 php echo get field 작은 괄호 슬라이드 이미지 대괄호 alt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텍스트 부분에는 그냥 php 더 타이틀 세미콜론 세이브 하고요 브라우저 리프레시 하면 네 오류가 났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프론트페이지.php 23번째 줄에 에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에디터로 가서 23번째를 보시면 그렇군요 i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수정하고 세이브 브라우저 리프레시 하면 이제 슬라이드가 제대로 반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주석 처리한 이 부분들은 모두 삭제해 주세요 네 여기도 삭제합니다 다만 이미지를 쓰실 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일정한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색이 여기가 좀 흰색이라 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h3 타이틀에 클래스 텍스트 워닝을 넣어봅니다 세이브 브라우저 리프레시 네 훨씬 더 났죠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은 카로우젤 슬라이드 코딩까지 마치는 것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ど현우저 리프레시 1 스페이브 first